대전의 한 총포사에서 50대 남성이 진열된 옆총에 자신이 준비해간 실탄에 장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이호진 기자입니다. 대전의 한 총포사. 51살 광모 씨가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. 곽 씨가 이곳 총포사에 도착하고 2시간여가 흘렀을 때 한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.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곽 씨는 구경하겠다며 진열장에서 옆총을 꺼낸 뒤 총포사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직접 준비해간 실탄을 총에 장전해 자신에게 발사했습니다. 총기 소지 허가가 있는 곽 씨는 이 총포사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. 곽 씨는 최근에 실탄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곽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호진입니다.